아우, 번거롭게 그걸 뭘 또 뿌리고 그래. 골동품들이 외부 공기에 노출됐을 때 발생 가능한 급격한 부식을 방지해주고 미세충이나 세균도 없애줍니다. 그 효과가 있긴 한 거야? 냄새 무작위 역하던데. 혹시 이상한 돌파리가 만든 거 아니야? 저희 아버지가 개발하신 겁니다. 역시. 그 역함 속에 뭔지 버릴 명품에 향해 묻어나더니만 이유가 있었네. 어, 뿌려 뿌려, 팍팍. 어우, 나 그 냄새 너무 좋아. 완전 중독됐나 봐.